자 그래서 지오 23 했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구요 으 으 이렇게 말하게 테스트에서 많이 틀리면 추가 숙제에 나갈 거에요 으 이에 23 먼저 문자 요일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요일인지 물어보는 표현이 나오네요 오늘 무슨 요일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으 개 아 으 And it's Saturday It's Saturday It's Tuesday It's Tuesday 오케이 Tuesday 어떻게 쓰면 되죠? T H U S L E T H Y 이렇게 안쓰고요 Tuesday야 Tuesday T H 이게 Tuesday 이렇게 써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요인인지 묻고 답해 볼까요? What day is it today? It's a Tuesday It's a Tuesday 인다고? 번은 필요 없고요. 무슨 요일인가요? 그랬더니 금요일이에요. 프리데이? 프리데이 인데요? 프리데이가 어디있어?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어떻게 써요? 이게 써요? 이렇게 안쓰는 것 같고요. 프라이데이 이렇게 쓰겠죠. 헷갈립니까? 그래서 무슨 요일인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그랬더니 It's a 프라이데이. It's friday. It's friday. 무슨 요일이에요? What day?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Today? 그랬더니 It's a Saturday. 아니라니까? O가 왜 자꾸 들어가요? It's saturday. It's saturday. Saturday 어떻게 쓰면 되죠? It's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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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물어볼 때 뭐라그런다 what day is it today 라고 한다 그러면 what day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day가 요일이라 뜻도 있죠 무슨 요일 is it is는 웃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it is를 뭐로 바꾸면 it is로 바꾸면 이니라고 묻는 말이죠 what day is it 무슨 요일이니 today의 뜻은 오늘 오늘 무슨 요일인지 물어볼 때 뭐라그런다 what day is it today 그러니까 it은 뭐해 주린 말이에요 it is 그렇죠 it is is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Tuesday의 뜻은 화요일 그렇죠 화요일이다 라고 얘기할 때 뭐라그런다 it is Tuesday 맞습니까 패드 먼저 하고 있어 선생님 전화 조금 통화가 길어야 될 것 같아 뭐 감사합니다.